11월 8일 새벽 5시입니다. 어제부터 밤 10시 반에 시작해서 새벽 5시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써머타임 해제가 돼서 1시간 늦춰서 시작하죠? 11시 반에 시작해서 아침 6시에 마감합니다. 이것을 11월 초에서 3월 초까지 4개월간 그 시간에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8개월간 그러니까 3분의 1 써머타임 해제가 되고 3분의 2 기간 8개월 동안은 10시 반에서 또 5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오늘 11월 8일입니다. 제가 10월 8일부터 담배 안 뱉거든요. 딱 날짜로 하면 이미 한 달을 넘어섰어요. 처음에는 저도 자신이 없어서 담배를 저는 많이 피기 때문에 한갑 두갑 사지 않고 오랫동안 저는 한 번 사온 보루를 샀어요. 한 보루 두 보루 그렇게 쟁여놓고 피해야 편하지 한두갑씩 샀다가 밤새 새벽에 밤늦게 담배가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곤란하죠. 항상 보루를 샀었는데 어젯밤에 보니까 제가 사실 한 달 동안에 끊을지 뭐 끊을지 몰라서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서랍에서 꺼냈더니 그 한 보루 중에 6갑이 남아있어요. 한갑이 4,500원이에요. 그러면 6갑이면 2만 7천원 집사람은 6갑을 줬어요. 내일 편의점 가서 항상 거기서 샀으니까 그것을 환불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로 바꿔오라고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주고 오든지 버리든지 하면 되겠죠. 또 피던 것도 손으로 만졌어요. 담배도 어젯밤에 그러니까 한갑을 헐은 거죠. 보니까 열 몇 개가 있어요. 그걸 손으로 잡고 뚝뚝 다 분질러서 버렸습니다. 또 처음 10월 8일부터 이 담배를 안 피기 시작하면서 제가 새벽에 눈을 뜨잖아요. 새벽에 눈 뜨는 게 불안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담배 생각 때문에. 그러면 막 자려고 노력을 하고 제가 10월 한 달 동안에 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또 끊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실패하신 분들도 더더욱 잘 전실이 느끼실 겁니다. 저는 처음 시도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한 달을 잘 지냈습니다. 지금 한 마감 한 달 아니 한 시간 정도 남겼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2% 이상 장 막판으로 가면서 갑자기 급등을 하고 있어요. 또 S&P500 또 나스닥 종합지수가 약 1%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겨우 한 달 안 피고 느낀 건데 아니 한 달 안 폈는데 이 기침 가래가 아주 싹 없어졌습니다. 제가 기침 가래가 오래 들어서 심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밤에 아침부터 이렇게 영상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하루에 3개, 4개, 막 5개씩 만들었죠? 나중에는 목소리가 막 갈라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목소리 신경 안 쓰고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많이 좀 안정된 느낌이 좀 듭니다. 제 생각만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댓글 한 분 함께합니다. 잘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저의 보유 종목은 삼성전자, 코덱스 2차전자 산업, 미국 테크 탑10, 미국 S&P500, 미국 나스닥 100, 타이거 필반나,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입니다. 뭐 알자만 다 들고 계시네. 그렇죠? 다들 대부분 이 정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월급되면 적은 금액이지만 각 종목별 나누어 모으고 있습니다. 예전에 알려주신 미니스탁, 2020년 8월에 시작했어요. 2년 전에, 그때 시작하기 직전에 다 설명을 드렸죠? 저도 사놨어요. 그런데 지금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아예 신경도 안 씁니다. 그냥 저는 사두면 묻어두니까 미니스탁에 담백합시다, 복권 산다 생각하고 QQQ, LIT, VOO, SOX, DRIV 이 종목들을 만원씩, 오천원씩 틈틈이 생각날 때마다 사고 있습니다. 원화로 투자하는 종목들, 달러로 미니스탁에 투자하는 종목들 정말 세계적으로 안정된 종목들이에요. 대부분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 우리 힐링가족분들이 이러한 종목 위주로 하고 계시죠? 틈틈이 생각날 때마다 사고 있습니다. 벼락부자나, 요행 바라지 않고 꾸준히 모아가려고 다짐해 봅니다.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아, 그럼요. 정말 잘하고 계세요. 우리 미국에 8년 전에 사망한 로널드 리드 꼭 기억을 하자고 했죠? 그 사람처럼만 사모으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자를 내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이자를 받는 인생입니까? 이자를 받으며 생활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자를 내면서 인생을 사는 분들도 계세요. 이자, 내가 돈을 꼽으니까 은행이든 어디든 돈이 모자라서 꼽으니까 이자를 내는 사람 아닙니까? 당연히 이자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죠. 은행에 넣었으면 은행의 이자 가장 기본이죠. 투자를 했으면 배당 또 수익률은 당연히 더 큰 것이고 지금 하락장이 돼서 그렇지만 또 부동산이면 월세, 임두료 받고 계십니까? 내 주위의 사람들은 무슨 차를 타고 무슨 옷을 입고 무엇을 먹고 무슨 물건을 사는지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남들 응식하느라고 옷도 신경 쓰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피곤한 인생이에요. 이런 무관심 이런 무관심의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재산을 모을 기회가 당연히 많아집니다. 이런 무관심은 장기적으로 재산을 축적하는 능력과 연관이 깊습니다. 이런 무관심 어떤 무관심이에요? 남들이 무슨 차를 타는지 무슨 옷 입는지 뭐 사는 무엇을 먹고 사는지 무슨 물건 사는지 SNS에다 뭘 올리고 자랑하는지 그 무관심 이런 무관심은 특히 과시적인 소비 이 경쟁에 휘말린 인생을 살지 않도록 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내 주위에 주변에 이 유행에 대한 무관심 이것은 미래 순재산과 관계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무엇을 사는가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끊임없이 가장 좋은 아주 최신 가장 최신의 전자기기 제품 뭐 스마트폰부터 시작해서 신상품 또 뭐 액세서리 이런 것에 관심이 많고 그런 걸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 서로 경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도 재산을 모을 가능성 어떻습니까? 당연히 낫죠. 사실이 그렇죠. 특히 요즘과 같은 이 SNS로 이 지구촌 지구의 반대편에 사는 사람들의 이 생활상까지 입는 옷 패션 먹는 종류 모든 것이 공개되어 있는 그러한 소비 경쟁의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런 무관심을 갖기가 더더욱 어려운 세상입니다. 자신의 현재 소득으로 재산을 모으는데 성공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자기 집 앞에 무슨 차를 세웠든 어떤 복장으로 출퇴근하든 소셜미디어에 무엇을 올리고 자랑을 하든 무관심 이런 행동을 일관되게 보여야 합니다. 미래를 예상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이달에 나온 월급으로 우리가 투자중인 지금 댓글에 올리신 이분 이 종목들처럼 우리가 투자중인 ETF 종목들을 매달 꾸준히 모아가는 사람이라면 어떻겠어요? 나중에 정말 생각외로 큰 목돈을 손에 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빠져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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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지 않는 사람들 아마 없을 거야 그런 사람들 이미 빠져나갔어 우리는 남들이 무슨 자랑을 하든 무엇을 입든 어떤 차를 타든 우리는 무관심이야 나는 초재일간 나의 목표 나의 계획이 있어 나는 이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거야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매일매일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나갑시다 꼭 잊지 마십시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